오늘 경기 주도권을 찾아가는 Auswki Z.C.고 Najut 선수가 공격 뿐만 아니고 강ани liegt기ion entes공GE Làmlands 어후! 아아... 어후... 아... 어후... 오우... 아... 오우! 오우... 오우... 다시 공격권 환영 게이지 씬 렌즈 아반도 좋은 패스! 데리버노! 풍부서! 스피크 투어하고 데리고 버전패스 안패스키를 안패어! 왜 이렇게 죽였냐? 딥 3! 짧아요! 흘러나오는 곰 아반도가 이번에는 아반도만 지켜볼까요? 적극화물 아반도 다시 명령 렌즈 아반도 타이오! 후랭코트 채팅이 시작합니다 살짝 늦어집니다 렌즈 아반도의 패스에 오세계 목표를 칩니다 내 입에서 배우기 전의 화려함을 실수를 모두 갇혔던 테이지 씨에 볼게요 대면! 블랙샷! 나영이도 왔습니다. 뒤에서 가방도 맞습니다. 대면 플러스션! 나영이도 왔습니다. 뒤에서 가방도 맞습니다.